어이구 아저씨야! 안되겠다! 꼬부가야 돼 꼬부가 오와라! 나 처음 봤어! 사랑하고 할떡 괜찮은 정도나 이곳은 너무 멋있나봐요 멋있단 말이지 야 준비 다 했어? 하고 있어 빨리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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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었어 정재열 다 했어 안 했어 빨리 가야 된다고 롱무즈 잘 했어 오 бат 좋아 좋아 자켓 좋아 자켓 느낌 있었다 오케이 자 3번 후보 박현석 후보 저랑 후 arrow 터진 스타킹 아 그러면 롱몬츠 신는거라고 괜찮아 오케이! 자 여기 앞에 서주세요 여기 서 보세요 아 격식있지? 어 3번 오브 나와요 네 3번 오브 나오세요 유통 괜찮아요? 오 예쁜데? 잠에 미안하긴 그 outside 이렇게 받아줬어요. 이게 멋있는 거야. 진짜 미안한데. 혹시 쪼킹이야. 이렇게 하면 어쩌죠? 저기 반팔에 그거 있는 거야? 오 근데 멋있다. 우리 좀 괜찮은 것 같아. 우리 되게 예쁘다. 우리 어디 가는데? 말해줄 수 없어. 나 뜨거워, 뜨거워. 야 이러고 저번에 두껍게 났잖아. 오늘 좀 격식 있는 자리에 간다 봅니다. 얘들아 먹고 있어? 그래? 그냥 뒤모심이 다. 역대급이다, 역대급. 이거 네가 처치하는 거야? 그게 역대급이다. 근데 이렇게 입으니까 약간 성공한 50대 사업가 같아. 진짜로. 야, 이 씨. 아, 멋있어. 가자. 가자. 가자, 쟤 행이들아. 레고. 네. 어디야, 여기? 여기 온 거야? 여기. 그럴리가. 펜싱턴 호텔. 맛있는 거 한 번 메길라고. 헐. 되게 비싸 보이는데? 1인당 20만 원. 진짜로? 왜? 돈 좀 많이 받아보다? 아니, 내가 쓰는 거 아니야. 샤브작 샤브작 해갖고 좀 해 주십쇼. 이렇게 하고. 상관 아니야. 상관 아니에요. 아, 좀. 삭도그 티면 한 번 해 주십쇼. 그냥 비볐어? 우리 애들 좀 맛있는 거 먹이게 좀 한 번 해 주십쇼. 그냥 비볐지, 너. 내가 할 줄 아는 거는 돈을 내는 거 말고 이런 걸 잘해. 아주 해 주십쇼. 어, 능력 있다. 우리 애들 이런 거 해 주십쇼. 최고다. 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어디가 어디가 캐스턴까? 캐스턴? 와, 이거 분위기 너무 예쁜데? 야, 진짜 Brunka? 아 씨 временные 왜 그러니. 아, 오케이, 오케이. 히히히히. 히히히히히. 아주 웃 Whoa. 잘 목альное. 정말 이거, 촬영 안 거 quá þ quite. 촬영한다고βα생 해 주시고 정말. 진짜 예쁜 거 Possibly faites 오늘 좀 핫도그티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다. 자리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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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고. 너무 예뻐서. 들어간 룰을. 여기요? 진짜 잘해? 들어가 들어가. 미쳤다. 자 들어가 들어가. 헐. 자 자 자. 자 앉아. 자 앉아. 센서. 아주 주접 떨지 말고 나중에 해. 야 너무. 의상 빼주세요. 자 앉으세요. 오늘 만큼은. 고기 고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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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저한테는 두 시간 Stephanie 발언은 아니죠. 아니요. 아 저는 그냥 입고 먹을게요. 아 저도요. 아 저도요. 저기 반팔에 그거 있는 거야? 아 저희 또. 그러니까. 네 네. 배경이 깊이 되게 디자인이 잘 인지? 인테리어 막 에이 콕 필수 없다 이런 술이 되는 거야 이런 술도 해줘 맞지? 이렇게 다시 올려볼게요 이건 어떤 일인가요? 저희는 뉴욕 플레파 올려드립니다 플레파? 우리 약간 쿤데어노, 타르타르, 브랑다들 같이 곁에 드시면 됩니다 이거 1인 1빵 있죠? 1인 1빵? 1인 2빵 1인 2빵 1인 2빵 감사합니다 조금 팥 아 이거 그렇게 먹는 거야 원래 아 타르타르에 가서 먹으면 그래 아 이쁘다 타르타르 진짜 이거 묻겠다 2인 2빵 나보다 보는 거야 혹시? 카메라에 잡힌 안 돼요? 너 인생이 왜 이렇게 알려졌어? 한자에 듣겠다 넌 이렇게 한다는? 왜 이렇게 한다는? 왜 이렇게 잘 묻어? 저 어떻게 먹어요? 니가한테 원래 먹을게 샌드위치라는 거잖아 연어 와 너무 맛있어요 연어 야 야 나 연어 좋아해 야 진짜 맛있게 먹었어 이렇게 해? 응 미쳤다 셋째 맛이야 파이팅 음 파이팅 아 잘 먹으시나요? 잘 먹으시나요? 아 혹시 더 드릴까요? 아 브랜드 해도 괜찮아 브랜드 뭐? 브랜드? 뭐? 야 우리 이렇게 할까? 들어오신 직원분을 깜짝 터뜨리고 있어 오 오 오 오 오 우와 그걸 왔다 다음으로 해산물 파이팅 오 예 오 오 오 진짜 맛있거든요 아 이거 그냥 먹는 거야 밖으로 먹는 거라고 아니야 어 이거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국물하고 같이 곁들여 드시면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진짜 아 와 아 아 천하의 검기성도 못 웃기네 와 와 개진다 같더라 난 애드립 신나길래 진짜 기대가 도전할게 웃길까? 올 때마다 내가 열 번이 오고 쳐볼게 오케이 오케이 하나 하나 스테이크 우와 우와 혹시 여성분의 스테이크를 남성분께서 써려주실 겁니까? 아 아 아 그러세요 하하하하 보통은 그러나요? 보통은 그렇죠 흥흥흥의 스테이크 으하 와 다치? 명하신 낙지? 웃겼다 요즘 정의가 말로 들뜬다 몸이라는 말 다 챙기는데 짖었다 잘해. 하트 스테이크. 우와. 얌이 얌이 스테이크. 우와. 맛있겠다. 응. 맛있냐? 부드러워? 응. 맛있어, 맛있다. 무슨. 아, 이 때 거 너무 맛있잖아. 고마워. 이거 맛있어. 진짜 맛있다. 그러자. 이수이 없어, 괜찮아? 아, 맞다. 이수이 미쳤나를 왜 안 데려온 거야? 저기, 연습 있다 보니까. 이수이 진짜 좋아야 돼, 당시에. 이수이 없는 날 봐야 돼. 입만 많아. 아, 왜 그래? 왜 그래, 나도 왜 그래. 둘이 좀 닮았다, 이렇게 보니까. 그만해. 그치? 수치스러워. 네. 난 수영이가 좋아. 수영이, 너 싫어해. 나 이상은 우리 얘기하는 거야. 아니, 뭐 바로 말해야 돼. 아니. 아, 수영이 보고 싶다. 그만해. 아니, 내가 보고 싶으면 안 돼. 보이면 나 안 데려온다, 다섯째. 다섯째, 다섯째. 다섯째, 다섯째, 다섯째. 다섯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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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째. 다섯째, 다섯째. 왜? 응? 왜? 왜, 왜, 왜. 내가 수영이 보고 싶으면 안 돼? 하지 마. 내가, 뭐지. 왜. 왜? 왜 하지 마, 가지. 싫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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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갈래? 수영이를 위하여. 수영이는 두 낙지 싫어하잖아. 싫어하지. 그래. . . . . . . . . . 한글자막 야 뭐 아직 업로드는 안 됐지만 굳어 없는 개념 파틸 때 우리끼리 너무 개판 쳐가지고 용돈할 거 같기도 하고 용돈할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방황하기 위해서 좀 명도 있어 야 고맙다 야 뭐해? 야 진짜 미쳤다 고맙다 우승이 거기 안 갔어? 그럼 골프? 야 그게 재미있는 놈이다 나는 친구 재미있는 놈 10번도 안 가야지 오우 귀엽다 너 레알 우리 밖에 없지 그래 야 눈 빨아 야 제가 차라 차라 야 이제 뒤죽었어 내가 할게 그 다음은 빨리 잡는다 너 맞아라 빨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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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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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아 inhos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